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일리아 씨가 썼던 그런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는 그런 책을 소개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참 잘 웃지 않는다 그 내용을 소개드렸지 않습니까 그 체제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관습 태도 표정 성향 이런 걸 다 바꿔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개방적이고 호해적이고 또 자유로운 그런 체제에 사람이 살게 되게 되면 잘 웃고 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진치적이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체제는 운함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의 성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운함 이승만이 한선 감옥에서 여러분들 읽었던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감화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성경에서 운함 이승만이 가장 주목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은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애국이란 노예 신분으로부터 유대민족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는 부분을 운함 이승만이 깊게 아마 감화 감동을 받았고 평생 동안 소위 학정과 그런 가난의 이름들 주눅이던 조선민족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운함 이승만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여러 가지의 기여를 했지만 가장 큰 것은 노예 상태에 있던 민족을 자유민의 신분으로 해방시켜준 인물이 바로 운함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탈북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당에 정착하게 된 아주 젊은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전문직 탈북자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 자유롭고 호해가 넘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다 탈북해 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이니 뉴욕 대학에서 유학해 가지고 영어도 능숙하고 젊고 영어도 유창한 와싱턴에서 문친 전문직 탈북민들 젊은 북한 지도자 회의 아마 여기에 이제 이렇게 허릿하게 처리하신 분들은 북한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와싱턴 tc 백악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실 20-30대 탈북빈 신명의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자유와 민주 인권 꿈에 대해서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모임 이름은 젊은 북한 지도자 회의 고통스러웠던 탈북의 순간을 뒤로하고 북한의 남은 이들의 자유와 희망을 위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겠 나선 청년들입니다. 이 모임을 이제 주도하신 분은 이현성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이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들처럼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이 우리의 희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네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자랐느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 특히 우남 이승만의 여러분들 그런 기계와 꿈과 기도의 결과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지만 지금 사실 또 그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로부터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참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죠. 자유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데 그걸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덮고 넘어가 가지고 체제가 변하게 되면 선조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서 만들어준 자유를 우리가 상실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토록 대한민국에서 더문 실정이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죠. 이 젊고 유능하고 영어가 유창한 그런 젊은 탈북민들에 관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오늘 또 BBC 방송에는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치중해를 건너는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이론의 그런 일종의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 관한 기사가 나왔네요. 유럽 아니면 죽음입니다. 티네이저의 여러분들 소위 그 마이글런트 인민자들 생명을 여러분들 그냥 목숨 걸고 치중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 극한 것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는 여러분들 이 지중해 바다가 이스람의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해적도 참 그랬고 이탈리아 해안가는 성안대가 없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해적들이 하도 침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그 산 꼭대기의 해변가를 따라 여러분들 뭐죠 해적에 오기 힘든 장소까지 주거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리폴리 북아프리카 과거에는 로마의 바다였지만 천년 동안 무법천지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폴리 가까이 있는 리비아 수도조의 카스텔베르데에서 출발하면 바로 여기서 뭐죠 정부가 입수가 돼가지고 조난지원대가 와서 이 배를 끌고 참 이탈리아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근거리니까 시칠리도 뭐 항상 이렇게 난민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하고 그리스도 많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다 건너는 것이 이 체제 안에서는 어떻게 살 도리가 없기 때문에 건널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참 다시 한 번 이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는 건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남 이승만이 우리 민족에게 준 가장 큰 여러분들의 선물은 모세가 애국의 이름던 노예 상태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어떤 여러분들 지도자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확고한 자유국가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했던 우남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절반이라도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축 구축 위에 여러분들 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크게 위협을 받았던 것은 6.25 전쟁이고 또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 전국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구소련이죠. 소련이 여러분들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해방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민중 소요 폭동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내부의 적들인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7번의 공직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총칼 들 필요 없고 성금한 여러분 훔칠 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죠 체제를 전복시키고 끼리끼리 해먹는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칼 끝에 목에 이런 목 끝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희한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칼이 그냥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내용 젊은 탈북민들에 대한 내용 지중해의 목숨을 걸고 건너는 틴 에이저들 그 다음에 우삼 이승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체제 자유롭고 번영된 체제를 지켜야 되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선거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건 선거를 훔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더 이상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파헤친 것이 상반기에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이 계속될 때 좋은 날을 위협하는 그런 화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